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현대마리 솔루션 영상으로 다뤄볼 건데요 지금 상장한지 6거래일차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갖고 가고 있었는데 고점을 어제 20만 7,500원 찍고 난 이후에 오늘 다시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정도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오늘이 변곡점이 있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곡점이 있는 날 이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기간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마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 앞으로 주가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조선업 섹터 전반으로 걸쳐서 수급이 많이 쏠릴 텐데 지금 이 신규 상장 관련해가지고 현대마리인으로 집중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기금이 지금 왜 계속 현대마리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호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가지 않고 이런 호재를, 이슈를 재료 삼아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호재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수익 가져가시고요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다 하시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마리인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뉴스를 좀 차분히 좀 보시면요 현대마리 솔루션은 지금 상장할 때부터 주목을 굉장히 크게 받았죠 일단 상장한 첫날 40%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 주목받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준수한 갭상승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매수계를 줬었던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친환경 해운기업 기대감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조선 선박의 수명은요 평균 25년 정도 수줍니다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전도 해야 되는데 이 신조선, 친환경 조선들이 늘어나면서 현대마리인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들과 좀 다르게 다른 조선들과 다르게 이익 변동성이 적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25년 동안 한 번 사이클을 가져갈 때마다 이 AS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선박 채택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친환경 선박이 기존 선박 대비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품 단가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마리 솔루션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고 이미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맞이해가지고 또 분위기도 좋고 자 계속 보실게요 자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100% 자 전기차의 관세를 100% 했습니다 자 지금 기존의 25%에서 100%로 4배를 상승을 시켜버렸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죠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자 중국 때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크게 제재를 하면서 지주율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알기 때문에 원래는 이 중국에 대한 이 강경 기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배로 인상을 한다 자 태양광 배터리도 인상을 하고요 자 다음 뭐예요? 철강 조선업입니다 자 기존에 많은 이런 제재를 했었지만 조선은 단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달에 법안을 올렸고요 이 안건이 통과가 되어지면 이 조선 섹터도 지금 제재가 되어지는데 자 일단은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어느 정도 강도로 제재를 할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지금 손을 댔기 때문에 이 조선 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기는 거고요 이 조선을 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를 하게 되면 이 반대로 수혜국가가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입니다 자 1등과 2등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경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등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 조선업 이 섹터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맞이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존에 있던 종목들도 좋지만요 자 기존 종목들은 앞에 물량들이 많이 물려있죠 시총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현대마리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에 물려있는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신고가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매수세는 강한데 매도세가 없다는 거예요 저항 구간이 없다 그래서 지금 유통 물량도 굉장히 작고요 8월 초까지는 이 확양 물량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 8월 초까지 주가 변동성이 엄청 크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겹겹이 효재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자 겹포제 받은 K조선 조선업 슈퍼사이클 온다 자 20년 보통 장기 사이클을 말하는데 자 지금 이 슈퍼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시세 초입 구간이에요 자 벌써 3년에서 4년치 물량을 우리나라 조선업들은 다 물량을 수주를 받아 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 앞으로 이제 수주 받는 것들은 돈 되는 거 LNG선이라든가 LNG 선박 암모니아 선박 같은 이런 고부가치 선박만 이제 골라서 지금 선별해서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단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질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이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이 그래서 중국과 지금 표면적으로 1등 2등을 지금 계속 다투고 있지만 일단 이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아무리 본인들이 많이 좀 가져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 저가 선박들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높은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별해서 돈 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낮아 중국보다 지분이 좀 낮다고 해도 그렇죠? 이 점유율이 좀 낮다고 해도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알차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선박을 수주를 하고 싶어도 인원이 지금 부족을 해서 이미 수주가 다 차서 못하고 기다리는 그런 길러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국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현대 HD 현대마린이 이 부분에서 큰 수혜를 봤는데 자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AS 산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고 또 이 현대가 지금 이 영업체질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쭉쭉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중국 제치고 다시 1위 탈환했다 그렇죠?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쨌든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쪼그라들 거예요 자 미국에서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은 계속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로 갈 수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코스피 200지수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조선 쪽이 이렇게까지 크게 전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매출을 지금 5년 안에 2배 넘긴다고 했는데 자 청사진이 현실화되면 자 7조 원대입니다 자 23년도 매출이 1조 4천억 정도 돼요 자 1조 4천에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이 5년 안에 7조면요 28년도 그렇죠? 28년도에 7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5배가 상승하는데 자 5배가 이렇게 큰 종목이 상승한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 이번에 M&A를 통해서 이렇게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7,422억 원의 공모자금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이 대부분을 M&A에 사용하겠다라고 공시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큰 기회가 있고요 이 M&A를 통해서 영업체질 개선을 하고요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 트리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정기선 부회장이 HD 현재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합니다 자 연기금과 함께 이런 지주사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보실게요 자 지금 미국이 이 해군이요 자 잠수함이라든가 어떤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선박들을 만들 때 자 우리나라 쪽에다가 지금 많이 수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중국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안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맹국가 중에서 이 조선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이 HD 현대중국어 하나오션 그렇죠?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대에서 지금 많이 받게 되면 이 현대마린 솔루션은 같이 호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해군에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해군 이 함정들을 만약 만들게 되면 자 이제 훈련도 하고 전쟁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 AS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특히 이 군함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HD 현대마린이 자 정박수리개조 선박 AS 이거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고의 그렇죠? 이 방산 시장인데 미국 군함을 지금 20조 연 20조 현대중공에서 지금 잡는다 그렇죠? 지금 계속 M&A, MOU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캐나다 잠수함도 계속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해군 잠수함들 이 잠수함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혜를 받을 건데 일단은 이런 이슈들이 아직까지도 다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사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더 보면 자 연기금에서 왜 매수를 하냐면 자 현대마린 솔루션 지금 시가총에 49입니다 자 50이 위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 코스피 200 특례 상장을 할 수 있잖아요 15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현대마린 솔루션이 시총 8조 7천억이에요 자 지금 밑에가 시총 8조 2천억인데 뭐 큰 차이나 하지 않아요 위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물르고 있는데 자 지금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가격 조정 크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지를 해야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합니다 자 특례 편입하면 뭐가 좋아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집중이 되어지면서 주가가 더 크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순간적으로 한번 빼더라도 다시 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전략을 잡을 때 우리가 한번 변종사 크게 보인다고 하면 무조건 매수 그렇죠? 그리고 모아가는 그 시점을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산하면서 모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노리고 지금 연기금 매수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자 현대만의 솔루션 종목별 투자자 현황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외국인 개인 계속 팔았죠 자 상장하고 나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미화강 물량이 뭐 200만 주가 된다 보니까 이 상장이 첫날에 급락이 나오네 100만 주가 쏟아지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국인 지금 한 100만 주 정도 던졌어요 자 개인들도 청약받은 물량 다 던졌습니다 이거를 기관에서 받았는데 기관에서 보험 투심도 받았지만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이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주체고요 연기금이 지금 100만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2천억 정도가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까지 받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연기금과 지금 최대 주주가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는 건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트리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 공시 나와서 나온 부분도 있고요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주가가 20만 7천 5십 5백원인데 여기서 이걸 뚫고 신고가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이렇게 위로 추세를 올리면서 추세를 올리면서 갔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요 자 더 명확합니다 자 현대마린 솔루션 이게 이제 분봉인데 자 분봉 보세요 자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때 굉장히 트릭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주가가 쭉 빠졌을 때 여기서 받았죠 자 플러스 40% 정도에서 상장이 쳤나 11만 9천원에 상장을 했는데 8만 4천 3백원의 공모를 받았던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40%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요정도에서 물량을 빠르게 받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12시에 주가를 강하게 올립니다 개인들이 점심 먹을 시간에 기습적으로 주가를 올렸다가 여기서 뒤늦게 따라오는 개인들을 털어버리고 다음날 갭상승으로 다시 한번 개인들의 추격을 막았죠 그래서 19만 5천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20만원 갈듯하다가 따라오는 개미들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요 다음날까지 한번 더 털고 다시 3시에 금요일 3시였습니다 자 금요일 3시에 또 주가를 기습적으로 올리는데 이런 구간들이 개인들을 따돌리는 구간이에요 이때 빈집터리 하듯이 주가를 팍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력들은 일단 개인들 태우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채울까 그죠? 20만원 앞두고 내리고 20만원 앞두고 또 한번 조정 다시 한번 20만원 조정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이렇게 쭉 우상향 추세로 갔네 이게 아니라 이 구간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딱 두 번의 매수 기회를 정확히 줬고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익절을 하셨던 분들 남은 물량은 끌고 가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코스피 200 관련해서 이슈가 남아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해군 관련해서 최대 이 군함과 잔수함을 만드는 이 방산 이쪽으로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 현대마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이 M&A 이슈가 있는데 M&A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M&A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보통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장한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비슷하게 갔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때 M&A 한다고 똑같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3만원까지 주가 뺐다가 12만원까지 4배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고 간 것 뿐이에요 1번, 이게 2번 현대는 1번으로 가고 있죠 눌러주면 2번으로 해서 가면 우리가 또 대응을 했을 텐데 일단 바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끌고 가시면 되고 추가 매수 기다렸던 분들은 이 물량을 다시 지금 추세에 맞게 다시 매수 안내를 제가 드릴 겁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하나 더 보실게요 G2파워라는 차트 한번 볼게요 G2파워도 상장하고 나서 추세를 크게 냈던 종목인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보시면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3천원대까지 빠지고 2만원까지 오릅니다 6배 상승해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섹터에서 신규 상장을 했고요 G2파워는 원전 관련해서 원전 섹터에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로봇 섹터가 좋았을 때 수급이 두산으로 갔고요 원전에서 수급이 되었을 때 G2파워로 갔습니다 조선 좋았을 때 신규 상장주, 현대마린 솔루션 이해 가시죠? 현대마린 솔루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끝날 만한 이슈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아서 올라갈 때 신고가 랠리가 제대로 나오면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롱 정말 장대 양봉이 장대 양봉이 팍팍 나오면서 가는 그 시기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각도를 급하게 올리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는 수익을 단기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아직 안 온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급하게 올린다고요 급하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 파동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앞으로 나올 건데 연기금 계속 싸고 있습니다 연기금 관련해서 수급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면서 이 급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 타임을 잡아볼 수 있는데 이 최종적인 목표가랑 해서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이쪽에 현대마린 솔루션 주주님들이 많이 입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이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안내를 드렸고요 코멘트 달아 드렸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이제 인증도 계속 올려주셨는데 현대마린 솔루션 67% 4,300만 원 수익 보셨다고 인증해 주셨죠 이 부분 지금 계속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이 부분 말고도 이제 많이들 올려주셔서 근데 이제 가장 큰 수익을 보고 계셔가지고 좀 대표해서 계속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은 계속 해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좀 영상 통해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도 좀 보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죠 현대마린 솔루션 20만 원 돌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전락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6조 5,700억 원 계약을 했다 HD 현대에 관련해서 계속 안내 드렸고요 실제로 15만 원 위에서 매수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계속 쭉 올려 보면요 현대 계속 있죠 계속 있었는데 어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지금 5월 10일 현대마린 솔루션 15만 원 이하에서 자 1차 매수타점 변경 없이 유효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오전 9시 2분에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3일차 됐던 이 시간 여기 5월 10일 15만 원 이하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서 수익을 보시고 그쵸? 인증도 해주시고 이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들어오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자 링크를 밑에 설명란에 걸어놨는데 이거 클릭하시면은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독자님들만 받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 이 참여코드를 누르셔야 돼요 내 자리를 이걸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장하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말인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위에 번호로 010-210-2108-8706번 자 이쪽으로 말인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참여코드를 문자로 회신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링크 주소 누르고 참여코드 내 자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완전히 무료입니다 완전히 무료고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좀 보시고 또 코멘트도 달아보시고 주식 혼자 하신 것보다는 같이 주주님들 같이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같이 실시간으로 받고 코멘트도 달아낸 거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되실 거고 중간에 좀 변동성 보이더라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자신있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되실 거고 목표가까지 최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더 되실 겁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마린 입장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가 여러분께 드릴 건데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핵심 전략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응 전략이 있고요 자 대응 전략 안에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있어요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어떻게 매집했는지 아까 분봉을 보시면요 자 HD 현대마린 자 공격형 매집이에요 얘는 자 분봉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주가가 여기서 받았죠 그런 다음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털어내고 다시 매집 그렇죠 올립니다 다시 한번 털어내고 털어내면서 차익실현도 하지만 또 매집을 해요 그렇죠 또 올리면서 또 잡아가죠 매집 그렇죠 이런 구간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올리면서 공격형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당가가 높아요 그렇죠 세력으로 무조건 낮은 자리에서 매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격형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매집 구간이 있는데 자 세력들의 매집 구간에 맞춰서 1차 2차 3차요 자 3차까지 체결이 되어지면 세력들 매집 구간과 비슷하게 체결이 되어지게끔 여기다가 가격을 올려놨고요 자 매집을 한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요 주가를 끌어올릴 때 본인들이 가성비가 나오고 일단 탈출을 하려면 적어도 2배에서 3배 이상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배 5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G2파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6배 갔잖아요 그렇죠 조단이의 두산 로보틱스도 4배 이상 갔고 그렇죠 그래서 현대마린이 지금 엄청난 큰 슈퍼사이클을 맞이했고 그 가운데서 수급을 집중받는 조선 대표주고요 이 큰 손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HD 현대마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굉장히 크고요 주가 전망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는 그 이유고요 최대주주가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신고가로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슈를 재료 삼아서 주가를 올리는데 이 트리거가 될 만한 일정과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꼼꼼하게 넣어놨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이 M&A 관련해서 이 이슈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M&A를 하게 되면 지금 M&A를 받는 피인수 기업을 다시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들면요 레인보우 엘봉으로 한번 볼게요 작년에 가장 강했던 종호가 꼬지라면 상반기 주도를 했잖아요 거의 한 해를 주도를 했는데 23년도 로봇 대장주였습니다 이때 25,000원에서 242,000원까지 이때가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 이슈가 있었고요 60% 이상을 지분을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라고 사명 변경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기업의 인수를 받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M&A에 관련해서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M&A 이슈를 끌어들이면서 주가를 크게 올렸듯이 지금 현대마린 솔루션도 주가가 올라갈 거지만 현대마린 솔루션이 인수라는 M&A 피인수 기업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마린은 현대 중공에서 출발한 자회사잖아요 모회사가 HD 현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수를 받으면 현대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다시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망되어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선박 관리 설계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를 인수를 받는 회사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걸 보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정말 이런 큰 상승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시고 같이 좀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총이 지금 한 3에서 4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올라갈 때 더 변동성 있게 크게 올라갈 거예요 현대마린보다도 그래서 지금 현대마린도 좋고 이것도 보시면서 M&A 관련해서 피인수 기업 M&A에 자금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424억 원 사업 인수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의 2036억 원 이거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요 취소를 못해요 인수하는 기업을 무조건 인수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인수 피인수 기업이 그래서 이 부분 올라가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받아보실 분들은 자 말인 그렇죠 이 위에 번호로 말인이라고 문자 주세요 010-2108-8706번입니다 말인이라고 주시고요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상담 말인 상담이라고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직접 전화도 하셔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말인 아니면 상담 필요하시면 상담 이렇게 주시면 통화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같이 계속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단 문자 주시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대응해드릴 테니까요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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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